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17세기 세비아의 대표화가 에스파냐의 카라바자로 불리는 프란시스코 대 수루바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루바란은 종교화를 많이 그렸는데 정밀하면서도 엄숙하고 신비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주로 성녀, 성직자, 수도원의 생활 등 종교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수루바란은 1598년 엑스트라 마두라의 뿌엔테 칸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로이스 수루바란이란 분이었고 어머니는 이사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탄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1614년 16살에 아버지는 수루바란을 세비아의 문명화가 베드로 비아누에바의 견습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1617년 19살에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1624년에 돌아가십니다. 다음에 1625년 부유한 미망인 베아트리세와 재혼하게 됩니다. 1626년에 세비아에 있는 산파블로 도미니카 수도원에서 8개월 동안 21점의 그림을 주문받게 됩니다. 그 중에 14점이 산토 도미니카 삶에 관한 내용으로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작품인데 빛과 어둠을 이용하여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보나벤토라 성인의 장례식이란 작품입니다. 가운데 흰 주교옷을 입고 누워계신 분이 보나벤토라 성인이시고 뒤쪽으로는 흰 수오민한 로마 교황 그레고리 오세가 보나벤토라 성인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얼굴은 차갑지만 평화스럽고 합장한 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있습니다. 1629년 30대 초반에 수루바라는 세비아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친척들과 함께 세비아로 이사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 성녀들의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성녀 카실다라는 작품입니다. 왕실 복장을 한 이 성녀는 이슬람 왕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는데 카실다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합니다. 하루는 밝아게 되는 찰나에 그녀가 들고 있던 빵이 꽃으로 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카실다 성녀는 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성녀 아가타라는 작품입니다. 시칠리아의 성녀인데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집정관이 그녀를 탐하고자 했는데 아가타가 거절하자 매운 굴로 보내고 가슴을 도려내고 석탄풀로 태워주겠다 합니다. 아가타는 쟁반 위에 자신의 가슴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마르가리타 성녀에 그린 작품입니다. 4세기경 소아시아 안티오크에 살았던 마르가리타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뒤 집에서 쫓겨나 양치기하면서 살게 됩니다. 훗날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 집어삼껴 먹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 기도하고 성어를 그자 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손의 책은 그네의 폭넓은 신학적 지식을 의미하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로 용을 찍어 누르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린 성모 마리아가 조용히 앉아서 술을 놓다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고 양쪽에는 책과 성모 마리아 순교를 상징하는 백합이 있습니다. 이 성녀는 아폴로니아 성녀이고 알렉산드리아 여성인데 지역 판사의 딸로서 그리스도인의 박해에 항의하였고 지역의 폭동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턱을 맞아서 턱이 함몰이 되었고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부정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말에 불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음을 택한 성녀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치아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종료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종료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1639년 그의 두 번째 부인 베아트리스가 사망합니다. 1640년대 세비아에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화가가 등장하고 그의 명성으로 수루바란의 명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많은 수루바란 작품들이 남미 지역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동방박사 경비라는 그림입니다. 화려한 복장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1640년에 그린 이 그림은 화가 본인의 초상화입니다. 화면의 인물의 특징과 신비로움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같은 해에 그린 성녀 루피나라는 작품입니다. 이 성녀는 세비아의 성녀로서 로마시대에 숨겨 당했던 분입니다.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우리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먹지 않고 발가락을 빨았다는 성녀입니다. 1644년에 부유한 미망인 리오노루와 세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1658년에는 바드리드 가서 벨라스케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렸던 이 작품은 성브란시스코를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종교계에서는 무너지는 종교의 믿음과 신뢰를 그림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분이 성브란시스코 성인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라는 성브란시스코 관련 작품을 15점이나 남기게 됩니다. 갈색 수도복을 입고 계시는데 갈색 수도복은 성브란시스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어 거기에 수물부로 넣어주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또한 수도복에 어떠한 표시도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프란시스코 성인의 순수함과 깊은 신앙심을 표현했습니다. 수르바라는 일생동안 많은 종교화를 그렸고 뿐만 아니라 정문화도 잘 그렸습니다. 수르바라는 1664년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17세기 세비아의 대표화가 에스파네의 카라바조 수르바란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